안녕하세요. 고생많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초보자 연장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은 연장군 초보자 문제입니다. 수요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로 이렇게 장군을 칩니다. 그러면은 궁으로 밖에 못먹죠? 이때 상을 이 자리로 오면서 포장을 칩니다. 그럼 마로 막을 것입니다. 이때 마를 벌짝 넘으면서 포장치면 궁이 갈 곳이 없죠? 다시요. 차로 이렇게 들이대서 장군을 치고 궁을 올려놓은 다음에 상장을 칩니다. 포장이죠? 상이 뜨면서 포장. 마로 막으면 포가 이렇게 떠서 외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보자 문제 연장군으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